You are my trea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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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성공법칙 강원우입니다. OT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게 이제 좀 결정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이제 수업을 먼저 촬영을 하고 OT를 이제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내신을 너희를 도와주기로 이렇게 확정을 짓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 거의 일주일 만에 전체 강의를 다 완강 짓는 그런 스케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대한 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가져가야 될 거 내가 공부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거 두 개만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면 이 OT 여러분한테 되게 유용한 시간이 될 거예요. 한 10분 정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네 제목은 훔쳐라 뭐를? 내신 점수를 선생님이 고3만 엄청나게 많이 가르쳐 왔죠.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내가 또 고3을 가르친 거 말고도 선생님이 직접 수능을 본 것만 해도 8번에 가까운 수능을 봐왔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점수가 잘 오르지 않는 답답한 공부가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또 너희 선배들이 지금까지 점수 이렇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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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런 노하우를 이제 네 걸로 가져가시라고 이 OT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있어도 내가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 사실 정말 내가 100을 가져갈 수 있는데 2, 30밖에 못 가져가거든 그래서 이 OT를 내가 100개를 줄 테니 네가 100개를 그대로 고수단이 다 가져가서 점수를 바꾸시라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중간고사 대비 전용 강좌입니다. 중간고사 대비 끝판왕이 출연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막 여기저기 현장에서 학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고3 수능 위주로만 수업을 진행했어요. 내신은 사실 내가 하지는 않았었고 근데 이제 아예 그냥 직접 전면에 섰습니다.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한 시간 이대로 내가 내신을 직접 한 거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가이드 주고 오히려 뭐 강사들 교육하고 그런 것만 했었지 실제 전면에서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기로 결정한 건 올해 여기 EBS가 처음입니다. 다른 사이트에서도 하지 않는 강의를 여기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진짜 올해가 정말 내가 어 재수가 좋다 복 받았다 운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고 하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포기하지 마시라고 열 강으로 이제 중간고사 대비를 여러분하고 이렇게 꼼꼼히 하나씩 다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크게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칼분석 EBS. 이미 지금 촬영이 상당히 많이 돼 있죠. 거의 파트 2 한 25강 6강 정도 지금 가고 있는데 중간고사가 대부분의 학생들이 파트 1이랑 파트 2 일부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진도를 봤을 때 그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 첫 번째 단계가 칼분석 EBS입니다. EBS에서 진행될 수 있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개념을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우리가 시험 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단순하게 이 중간고사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1타 3피를 가능하게 만들어요. 선생님 왜 1타 3피를 해요? 내신. 6평. 어. 그리고 수능까지. 됐어요? 그래서 내신. 6평. 9평. 그리고 수능까지. 선생님이 니네가 고3에 필요한 모든 것들의 기본 개념을 깔아놓은 게 바로 이 강좌입니다. 그리고 길지도 않아요. 선생님 강의가 거의 제일 짧습니다. 제일 짧아요. 33강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는 강의가 될 거고 이 강의가 베이스가 돼서 두 번째로 넘어오시면 지금 선생님이 진행하고 있는 바로 이 강좌. 이 OT가 이거에 대한 얘기인데 내신 만점 EBS를 진행합니다. 내신에 최종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칼분석 EBS는 실제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내신에서도 선생님들이 중요시 보통 내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다 합니다. 하지만 수능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기 때문에 어법을 막 집중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내신은 일반적인 학교들이 어법 그리고 서수령 문제를 많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포커스가 약간은 조금 더 이렇게 다른 시야까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 그 부족한 부분들. 내가 다루지 않았던 부분들을 여기서 다룹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이거 볼 필요 없어요. 나는 제일 중요한 게 공부가 목적성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게 됐고 그리고 고3 학생들 뭐 30점 50점 60점 이런 애들을 1등급 만든 가장 큰 이유 중에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목적성 그리고 효율성 있게 공부시키는 거였어요. 한 강좌 안에 막 이거저거 다 해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머리에 남는 게 없죠. 그러잖아. 왜 니네 이것다 저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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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뭔가 내가 되게 많이 한 것 같아. 근데 막상 머리에 남는 거 별로 없지 않니? 한 시간 공부하는데 10분은 수학하고 10분은 과학하고 10분은 뭐 또 사탐했다가 10분은 영어했다가 10분은 뭐 리스닝했다가 하다 보면 그냥 뭔가 많이 한 것 같지만 정작 머리에 남는 거 내 실력으로 쌓이는 거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해야죠. 내신을 하는 친구들만 2번 과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조합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선생님 저는 내신 공부를 하는데 학원 다니고 싶어요. 또 뭐 이렇게 좀 사교육을 제대로 받고 싶어요. 이런 친구도 되게 많잖아. 굳이 이제 학원 갈 필요 없습니다. 사교육 못 받는다고 엄마랑 싸울 필요 없어요. 왜 우리 동네에는 마음에 든 사람이 없지? 라는 거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니네랑 같이 할 겁니다. 이 EBS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유료로 진행되는 거 없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학원 니네들이 원하는 그런 관리적인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신 자물쇠 반을 운영합니다. 이 내신 관리 전문 반이고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대부분 그렇잖아. 사실 그냥 요즘에는 애들 니네네 보면 선생님 때도 그렇지만 어머니 때도 그렇고 과외라는 게 계속 있죠. 과외가 잘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내가 주기적으로 과제를 받고 꾸준히 하는 게 사실 제일 크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들이 혼자서는 잘 안 되잖아. 그걸 선생님이 도와줄 겁니다. 엄청난 인력이 투입돼서 이미 지금 이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 EBS만 가지고 니네가 필요로 하고 원했던 그런 유료 학원이든 유료 인강 같은 건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는 이런 시스템 상에서는 이 안에서 니가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어요. 니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조금만 욕심내세요. 그러면 바뀝니다. 올해부터는. 자 내신 만점 특강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짜봤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1, 2, 3단계인데 1, 2단계를 이렇게 짰고 이 1, 2단계에 대한 집중 단계가 3단계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용 어떻게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슈트 칼분석. 아까 얘기했죠? 니네가 학습하는데 고3이랑 연관된 모든 것이 여기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쵸? 거기서 수능뿐만 아니라 내신에서도 반드시 나올 수 있는 최중요 포인트들을 싹 다 정리를 합니다. 차고 넘칠 정도로 정리를 해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수능에 대한 대비든 내신에 대한 대비든. 거기에서 이제 플로우 자료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올라가고 자료들이 보면 해석, 끊어 읽기 그런 필요한 자료들도 역시 자료실에 무료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이거 하나면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 만점 10강짜리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내신 전담팀이 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붙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내신 학습법 그리고 스케줄 이런 가이드를 정확하게 주고 끌어줄 거예요. 그래서 최중요 내신 포인트들 정리 같이 하면서 내신 집중 자물쇠반이 운영이 됩니다. 또 내신 집중 과제가 무료로 제공이 될 거고 여러분은 그거 해가면서 차근차근 배웠던 내용들 정리해가고 중요한 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신 거 있죠? 그건 절대 놓지 마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낸다고 하신 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니네들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거 그리고 선생님이 해주는 거 그리고 이 관리 전담 팀들이 여러분의 케어를 해주는 것까지 같이 뭉치면 점수 자체가 완전히 앞자리가 바뀔 거예요. 자 칼분석 선생님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칼분석 뭐 가지고 그렇게 자신합니까? 칼분석은 실제로 작년에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발생했던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게 올해는 이렇게 EBS로 넘어온 거고 첫 번째는 지문 전체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왜냐면 직접 연계에 대한 대비 그리고 간접 연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실제 어려운 지문들이 상당히 많은데 내용을 확실하게 이해를 시키고 그거에 대한 각인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최중요 지문이 어떻게 구조를 잡고 있고 어떤 구조들이 수능에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돼요. 또 본문 분석을 하면서 출제 키워드들을 쭉 정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중요 변형 포인트들에 대한 학습 정리를 여러분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자료실에 자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도움받아가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이 칼분석도 관리가 들어갈 수 있나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수업 진행하는 건 올해는 거의 모든 거에다 관리를 붙여주기로 했습니다. 결국은 다 완강 못하죠 대부분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사용을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선생님이 그냥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인력 그리고 선생님 회사 운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네들하고 직접적으로 일대일로 붙어서 공부 같이 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일 년 내내 딸기팸은 기수별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그 기수별로 특별 관리를 진행을 하고 보통은 일단 첫 번째는 기본 학습 가이드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피드백 같이 제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도움보는 것 중에 하나는 특별 학습 자료가 제공이 됩니다. 실제 유료 컨텐츠로 제공되던 거고 선생님 무료니까 별거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어떤 유료 사이트에서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고퀄입니다. 왜냐하면 나만큼 인력을 많이 쓰는 강사도 대한민국에 없거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유료로 나갔던 것들이 여러분한테 제공됩니다. 고퀄 자료예요. 그리고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제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필요한 친구들한테는 무료 수업 제공하기도 하고 있고 또 이제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되는데 일단 여기 6평이랑 수능 전이라고 썼는데 시기는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9평에 나가든 수능 전에 나가든 아니면 수능 전에 두 번이 나가든 지금 이거는 좀 시기를 조율 중인데 어쨌든 이 학생들한테 별도로 변형 문제가 2회 제공이 따로 될 겁니다.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선생님 내신 만점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건 어떤 거죠? 내신 만점은 얘들아 중요한 게 있어요. 10강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수업 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칼 분석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30강 다 나온다 이런 학교는 없거든 대부분. 그래서 학교들마다 시험 범위가 있잖아. 그럼 그 범위에서 내가 잘 몰랐던 지문들 혹은 어려웠던 지문들은 반드시 제대로 개념 학습을 하시고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그러면 진짜 점수 많이 오를 겁니다. 그리고 내신은 최소한 4회독 5회독 하는 게 기본입니다. 선생님 저는 한 번밖에 안 봤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지. 네 번 다섯 번 보세요. 어떤 과목이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공부를 하시고 공부를 할 때 네 번 다섯 번 보는 거를 내가 효율을 올려주겠다고 칼 분석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간단하게 복습하시고 내신 만점으로 쭉쭉 정리하는 거야. 그럼 출제 포인트랑 정답의 근거는 다 보입니다. 선생님이 준 자료를 가지고 문제 풀어가면서 내 실력 확인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문의 핵심어로 주제 정리 같이 해드리고 내신에 나오는 핵심 키워드들을 재정립합니다. 그리고 내신형 어법들은 따로 있죠. 그리고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문장들 좀 어려운 문장들에 대한 정리도 선생님이 같이 해드려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제일 너희들이 원하고 바라는 거죠. 내신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출제되는 도대체 최중요 포인트가 뭡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중학습을 하면서 각 단원 정리를 이렇게 끝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신 만점 선생님 이거 내신 자물쇠 반 조금만 더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내신 집중 자물쇠 반은 일기 마감이 됐습니다. 내가 공지했던 날보다 조금 더 빨리 마감이 돼버렸어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신청해서. 얘가 무료로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가 인력에 한계가 있어요. 선생님은 전부 다 다 이제 개인 인력들이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월급 받고 일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커버할 수 있는 인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미안한데 그거 그 범위 안에서 선생님이 최대한 지금 인력들을 확충을 해서 여러분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컨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해 주시면 내신 공부 혼자 하는 거 되게 막막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 수강하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료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문제 어떻게 풀고 내가 공부한 거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신 전반적인 관리를 선생님이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뭐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알바 무슨 대학생 이런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붙고 정말 고급 인력들이 붙어가지고 여러분은 실제 오프 학원 니네가 다니는 것처럼 그런 효과 그대로 얻을 수 있게 관리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친구들은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BS에서는 전부 다 모든 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제 어쨌든 다 모든 내용 정리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애들이 EBS에서 하면 뭔가 무료니까 좀 별로 아냐? 아니야. 뭐 지금까지는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하는 건 다릅니다. 니네가 생각하는 그런 무료 수업 아닙니다. 그 어떤 유료 수업보다도 좋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어떤 유료 강의랑도 비교하지 마세요.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그런 저급한 뭐 그런 이런 어떤 그런 거랑은 조금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이 막 그렇게 내가 뭔가 학원 다닐 수 없어서 주변에 학원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내가 옆에서 하나하나 네가 유료 강좌 돈 내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수업들 주고 관리해 줄 테니까 자 올해 내가 너한테 최고만을 줄 겁니다. 우리 서로를 믿고 나도 니네들 믿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리고 너도 나를 믿고 쭉 따라오세요 그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기말고사도 6월 평가원도 9월도 최종 목표인 수능까지도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게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는 빛나게 될 겁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는 이제 수업에서 본격적으로 만나 뵙도록 해볼게요. 고생하셨습니다.